반갑습니다. 저는 한 달만에서 뵈서 반가운데 여러분은 조금 덜 반가운 것 같은 그건 아니죠. 바로 내려가버린 수가 있어요. 내려오기 전에 중앙 현관에 보니까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조계종 산하의 소외계층을 돕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 어떤 단체인 거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우리 불교계 일이에요. 관심을 가지시고 나눔활동에 동참하시는 것도 좋은 연말의 의미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옷을 껴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복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날씨가 워낙에 변화무쌍하니까요. 그럴수록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날씨, 기후 영향을 참 많이 받죠. 우리가. 우리 일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 일상이 변화가 되면은 그 일상의 흐름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어떤 흐름으로 시대적으로 관통으로 하면 그게 문화가 바뀐다는 거죠. 즉 기후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식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방에 살기 때문에 옷이 많아요. 반면에 남방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간소하게 더운 지방,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 쪽의 불교 국가들 말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북방이니까 절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남방 불교는 절수행은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움직임을 해야 되니까 움직임을 많이 하면 덥고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같이 천배, 삼천배, 만배 하면 아마 남방에서는 금방 해탈에 이를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만든 붓다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했다가 지금 종료가 돼서 워낙에 재미있어서 다시 방영을 해달라 이런 문제가 많았대요. 그래서 불교TV라는 곳에서 55부작이랍니다.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몇 년 전에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중간에 못 봤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지적재산권, 방영권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센스를 사야 되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해결이 됐나 봐요. 그래서 다시 방영을 한다고 하니까 또 불교TV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인도에 맞는 풍.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를 인도에 맞는 풍으로 만들면 약간 그런 재미가 안 느껴져요. 현실감이 좀 덜 나요. 그런데 인도에서 직접 제작을 했기 때문에 훨씬 수긍력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극장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흥행이 되는 영화 안편이 있죠. 어떤 영화이죠? 서울의 본 보셨습니까? 그냥 보세요. 나중에. 저는 금강 청년의 보부들하고 함께 가까운 잠실 시네마에서 봤습니다. 보고 나서도 여러 가지 감회가 있던데요. 이제 서울의 봄은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 실화 영화잖아요. 한 44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사건, 그 현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오래된 역사에 대해서는 그런 지식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 근현대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르고 있구나. 눈이 어둡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12 군사 반란에 관한 영화인데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 성공한 쿠데타였다. 그리고 정권을 얻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2.12 사건이 일어났는지 12.12 그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물론 영화가 어느 정도 가미된 부분이 있지만 어떤 사실적인 부분을 근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큰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700만 명이 좀 넘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화에서 군사 반란을 꽤 했던 존두광이요. 영화에서는 저도 존두광이라고 할게요. 존두광처럼 잘못된 이념이잖아요.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우리 시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애나 지금이나 우리 곁에는 늘 실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우리가 함께 사유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파색이 없습니다. 여도 야도 아닙니다. 무당파예요. 까도 까도 알 수 없는 양파 뭐 이런 거. 굳이 또 무당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까봐. 사실 불교는 중도파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가 중도주의를 항상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는 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작비가 230억 원 정도 들었답니다. 230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영화 직생충은 약 150억 원 정도 들었답니다. 한국 영화에서 상업 영화가 개봉을 한다 치면 약 100억 원인서 300억 원 정도 이 사이에요. 그리고 230억 원이 들었다 치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관객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될까요? 뭐 그런 거를 손익 본기점이라고 그러는데 약 460만 명이 들어와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 700만 명이 들었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박인 거죠. 반면에 미국과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 헐리드 영화 워낙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영화 아바타. 또 최근에 아바타 2가 천만 영화도 달성했고 그 영화는 제작비가 얼마나 될까요? 꽤 많아요. 하나로 약 2조 원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저도 그런 금액이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공을 몇 개를 찍어야 될지. 저 상상이 안 하는 것은 세계적인 수익을 얻잖아요. 그 수익이 얼마냐면 하나로 약 3조 6천억 원.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화를 물론 큰 블록포스터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바타처럼 만들 때 미국 시장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미 세계를 바라보고 영화를 만들고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한편이 미국의 의식 사고를 굉장히 공유를 시켜버리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둘째치고 그래서 문화적인 영화적 파급력이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서울의 봄도 천만 원 영화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한국 영화가 굉장히 침울해져 있어요. 어려워요. 무슨 OTT, 넷플릭스나 관람료가 비싸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중요한 건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면 관객들은 또 알잖아요. 찾아가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화를 만들면 관객들이 다시 발꺼물을 한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겠다 싶어요. 영화 흥행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저는 젊은 세대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20, 30대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MG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서울의 봄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몰랐던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또 그런 거에서 굉장히 감흥을 해서 서로 입소문을 많이 내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부러올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서울의 봄이 아니라 사실은 불교계 쪽으로 보면 불교 영화의 봄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불교 영화에서 천만 명이 달성된다고 보세요. 이거는 대한불교 조개종이 1년 동안 쓰는 예산을 투입해도 천만 명이 불교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사찰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와요. 대부분 우리는 불자분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불자, 무신론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천만 명에게 불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실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하게 준비해서 그런 좋은 영화 한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공유해봤으면 하는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이 시해되죠. 그리고 청을 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대통령과 경호실장이 숨을 거둬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날의 9시간의 기록, 전두관과 하나회. 하나회는 육군사관학교의 사도직 모임이에요. 특별한 단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에 권력이 센 단체죠. 하나의 세력들이 일으킨 쿠데타, 9시간의 기록을 만든 영화가 서울의 봄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룻밤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당시 시민들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날 아마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영화를 보면 감해도 새로울 것 같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김성수 감독인데요. 당시 19살이었대요. 19살이었는데 사는 곳이 서울 한남동. 외나 지금이나 한남동은 국방부 관련된 관사들이 많아요. 새벽에 한 20분 정도 총소리가 많이 났대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왜 총소리가 났는지 그 당시에. 한 10년이 정도 지난 후에야 이 감독이 대학을 다니면서 당시가 80년대 민주화운동 분위기가 좀 있었을 때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 12.12 군사반란은 언론에서도 소개를 잘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들이 생존에는 살아있는 권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비로소 저세상으로 간 이후에야 이 영화는 만들 수 있게 된 거다라고 제가 아니라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12 군사반란의 핵심은 전두강과 하나의 세력들이라는 거죠. 당시 보안사령관이 전두강 소장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시의사건에 수사를 총괄 지휘한 사람이 이제 합동수사본부장인데 전두강 소장에 겸임을 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예요. 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경찰, 검찰, 보안사가 이 정보를 독점하는 기관인데 이제 보안사가 다 독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행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두강과 하나의가 가장 먼저 한 사건은 당시 계엄사령관이면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한남동으로 새벽에 가서. 그 총송이 그 총송이에요.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나온 내용이 전두강에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 정규군이 투입이 돼요. 그게 이제 팔공수부대. 실제적으로는 이름이 좀 달라요. 영화에서는 팔공수부대라고 그래요. 팔공수부대가 서울로 진입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두강이 늦게 한 거죠. 큰일 났죠. 먼저 죽과 정규군이 서울로 가버리면 자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벼랑에 선 마음으로 전두강이 육군본부 지휘소에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두 군이 마주치면 서로 민족의 내련이 일어나게 된다. 이건 막아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협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전두강이. 그리고 다시 원부대로 회군을 하자. 그리고 우리 대화로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력 같죠. 그런데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다 오케이 하고 이제는 종규군인 팔공수부대도 원부대를 회군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두강 당시 보안사령관은 약속을 안 지켜요. 이 공수부대는 발로 서울로 진격을 해버립니다. 이미 부대는 서울로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쿠데타해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군사적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를 가지고도 정말로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교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두강과 하나의 세혁들이 군부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죠? 최규하 씨. 최규하 대통령을 또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이제는 그 실권까지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이제 많은 시민들이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80년에 전국적으로 민주화 시위가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광주 5.18 이 사건도 그때 당시에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5.18 이전에 굉장히 민주화가 될 법한 시기 이 시기를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그래요. 이 영화의 제목이 서울의 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0년에 이제 11월 달에 언론 통폐합이 단행됩니다. 언론 통폐합이 단행되는 건 민주주의의 바탕을 소멸시키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다 정보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매체를 통제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10월 26일, 27일 굉장히 불교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이 납니다. 법란이 발생해요. 여러분 법란 들어보셨어요?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 신군부 세력,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 세력이 불교에 대한 대규모 탄압을 한 사건을 법란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약 3천명 정도 되는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을 강제로 구속, 구인, 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찰, 전국의 사찰, 암자를 군인들이 수색이라는 명목으로 군합발로 짓밟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현대불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누구도 잘 말해주지 않고 물론 중단에서 홍보를 하긴 하는데 우리 불자들이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불교지? 다른 종교도 많을 텐데. 그 당시에 80년 정도 되는 시기에는 사실은 이런 기성 종교들은 그렇게 우호죽이지 않았어요. 신군부 세력에. 예를 들어서 당시 총무원장이 월주수님이었습니다. 월주수님이 80년 5.18 민주화 시위가 생기니까 광주까지 내려가셔서 그런 시민들을 격려를 하고 와요. 그러니 신군부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좋아하지만 그래서 신군부 정권에서 종교계를 무력으로 지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카톨릭을 보니까 어때요? 카톨릭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로마 교황청은 거의 하나 국가예요.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한국 카톨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제적인 망신일 뿐더러 오히려 국제적인 여론에 휘말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개신교는 어때요? 개신교는 미국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미국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불교와 민족 종교인데 그 당시 민족 종교는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유교, 천도교, 증상교, 종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력들은 좀 미비해요. 그러나 불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신도도 많고 또 명분도 좋아요. 정화. 불교계를 좀 정화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 잘못된 뉴스를 접하고 당시에 많은 신도분들이 불교계를 떠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그런 정말로 아픈 치욕의 역사가 소울의 본과 연관이 돼요. 쭉 우리 불교계획에도 정말 가슴 통탄할 일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전두광 한 개인의 그릇든 전체주의적 이념이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얼마나 희생을 치러야 하게끔 했는가를 볼 때 저는 독일 낯이 전체주의 사고와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민주주의의 반대가 전체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독일 낯이 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있죠? 아돌프 히틀러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아돌프 아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희만의 재판이 굉장히 세계자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인데요. 아희만이 누구냐? 히틀러가 유대인 대학살을 실행할 때 그 실무책임자가 아희만이었어요. 그래서 아희만은 정말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악마로 비울 정도로 악인으로 규정이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600만 대학살의 실무총임자가 아희만인데 독일이 전쟁을 패하자 도망을 가요. 이 아희만의 사람이 아르헨티나로 망명을 떠납니다. 몰래.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다가 1960년 정도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모사드라고 있는데 거기에 체포가 돼요. 그래서 에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가 관심이 집중되죠. 이 아희만의 사람이 궁금해했는데 이제 재판장을 섰지 않습니까? 막상 가서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냥 너무나 평범해. 그리고 친절하기까지. 우리가 볼 때는 600만 유대인 대학살의 총책임자였으면 악마나 이렇게 악인으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재판장에서 아희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로지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만 어느 것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죄의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했을 뿐이다. 나야 이 일에 불과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게 사람이 일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성실한 그 자체였다라고. 그래서 난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재판에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또 이제 홀로코스트 희생자이고 독일의 여성 철학자인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아희만의 재판을 계속 기록을 해서 세상에 공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아희만을 재판을 해보니까 성장 과정도 평범했어요. 또 나치 이전에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공무원 생활도 너무 성실하게 한 게 기록을 보니까 주법정신도 정말 투철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위의 그냥 아저씨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그게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다라고 여성 철학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 이후에 책을 한 가지 써요. 에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책을 써요. 이제 이 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세계세우력으로 파란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해요. 그리고 중요한 말은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세상에 화두로 던져요. 우리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못해갔거든요. 그러니까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광 또한 사실은 평범했어요. 왜냐? 사관학교 하나회를 만든 사람이긴 해요. 그 사회를 만들 때 인간관계의 친화력이 굉장히 좋았대요. 사교성이. 아이만 또 그랬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도 평범했고 오히려 당신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변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악의 평범성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만의 그런 양면적인 얼굴은 사실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종교인들, 종교적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신념이 강하잖아요. 그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 매우 독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릇된 어떤 자기 확신을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리우칠 줄 몰라요. 왜? 죄를 지은 줄 몰라요. 남들로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 죄 자체에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일들이 사실 그 자체로 대중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론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유하지 않고 행동할 때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폭력적인 성향으로 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도 삶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느 집단의 분위기 속에서 나는 그냥 우연히 참석만 하려고 했는데 그 집단의 분위기 속에 휩쓸리다 보니까 눈을 뜨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 집단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사실을 자각하고 여실지견하고 다시 나오면 좋은데 못 나오면 그건 하나의 감옥이에요. 감옥. 빠져나올 수 없는 사견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사유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도 누군가를 향한 그런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평범한 나치의 전범, 아이마는 왜 그렇게 큰 엄청난 악을 저질렸을까를 물어볼 수 있겠죠. 책을 쓴 안나 하렌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사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좌행한 경우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과거 불광출판사에서 발간했던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자가 적어놓기를 사유하지 않은 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사유의 실마리는 도대체 뭐일까? 우리는 당연히 부처님 말씀에서 가져와야겠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령, 내가 말했다고 해서 진리라고 결정짓지 마라. 나의 말도 의심하고 헤아려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봐도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항상 사유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일인가. 그래서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거듭 사유하고 사유해서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하게 확립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은 그건 자신도 불교도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자신도 불교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죠? 제가 기억해 보니까 저번 추하루 때인가 마이크가 입속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다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 없이 악을 저지르는 경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아이만 같은 경우는 지시와 선동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거슬러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생각을 제대로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그런 지지와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근슬쩍 합법을 가정하는 종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 추방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인륜적으로 끔찍한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교묘하게 합법적 승인, 최종적 결정 이런 말들로 바꿔요. 법의 어떤 권력의 힘을 이용을 해서 포장을 잘하는 것이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담이지만 밖에 길거리를 가다 보면 아울렛에서나 대형마트에서 큰 현수막을 걸고 쓰이는 게 그랬죠. 완전 세일, 폭탄 할인, 재고 할인.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마트 사장님들이 손해를 봅니까? 손해 안 봐요. 마지는 그대로 남아요. 심지어는 사장님이 완전 망했습니다. 돼 있잖아요. 절대 안 망해요. 우린 근데 거기에 속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보고 현혹해서 홍보문구 보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거죠. 사회적으로 볼 때는 기업에서 인력 감축을 할 때 정리, 해고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용어예요. 그런데 이거를 행정용어로 순하니까 정리, 해고라는 그럴싸한 말로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전쟁에서 우리가 전투기가 공중에서 지상을 폭격하는 거를 공중지원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폭격하는 건데 어떻게 공중지원이에요. 그런데 전쟁 용어로서 그렇게 미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 맥락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잘 사유에서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볼 때는 현실을 왜곡하고 은필시키고 사람들을 하려고 지금 현실을 잘 느끼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전체를 위한다고는 다 말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전체를 위해서 한 개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선동하는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의 경직적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묻지마 범죄 같은 사이코패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지는 가스라이팅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극단적으로 치다르면서 본능에 충실하면서 이성적인 사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도 꽤 있어요. 몰라서만 그렇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사유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다. 이런 비유를 해요.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중생은 네 가지 감옥에 갇혀있다. 네 가지 감옥은 사폭류라고 말을 합니다. 그중 견해의 감옥 견폭류라고 그러는데요. 그릇된 견해에 맹종을 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는 꼴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분별심 때문입니다. 분별심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을 해요. 또 끊임없이 세상살이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사유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저는 그것을 마음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관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오온 오온에 대한 관찰이죠. 정신과 마음이라는 오온에 대한 관찰. 우리 반야신경 첫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조겨놓은 계곡 도일체고에 정신과 물질이라는 오온을 공함이 비추어보면 잘 관찰하면 모든 괴로움 고통과 앵란으로부터 벗어난다. 라는 얘기잖아요. 오온을 본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앞에 놓여진 현실을 제대로 관찰하고 본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어떤 뜬소문이나 소리소문에 관여하지 않고 내가 본 이성적인 사위로 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과거 광덕 큰스님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오온을 탈파해야 진실상이 나타나고 그 진실상이 바라밀이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마음을 어둠을 몰아내고 내 속에 있는 지혜 공동이 한량없는 지혜 광명으로 비로소 빛날 수 있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유하지 않으면 내 멍둥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 멍둥이는 뭐예요? 감각적인 거 좋아하고 본능적인 거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또 갖가지 소문에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다는 거예요. 항상 사유하는 이성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 불자들은 이런 말을 하고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자들의 올바른 사유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 이제 소울의 봄을 통해서 우리가 사유하지 않을 때 그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 를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올 한회를 맘에오리하는 초하루 날 초하루 기도 시점이 있어서 불자인 나는 정말로 올곧게 사유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를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 결과를 온전하게 내 삶에 적용을 했으면 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마바니아 바람이 일 만들어왔다 센터